책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8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있는 내용만 그대로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 2016년도 2017년도 출제됐고 기본서는 27에서 41페이지까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29회 때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건 별로 안 중요한 단원이거든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해마다 안 나왔다면 모르겠지만 계속 나오다가 작년에 안 나왔잖아요 출제가. 그럼 올해는 나올 확률이 높다. 자 먼저 1번 시험시행기관입니다. 시험시행기관은 원칙시도지사입니다. 이건 내용이 많은데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프린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하고 교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하지 않고. 자 먼저 8페이지 외약지 보면 시험시행기관은 원칙시도지사 예외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3번 원칙시도지사인데 예외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을 출제하려면 미리 정책심의원에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미리 거쳐야 됩니다. 미리 동그라미 하십시오. 시험에 사후에 의결을 거치면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려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원래 시도이사가 시험을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시험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공기업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5번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응시자격입니다. 옛날에는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이라도 상관없고요. 나이, 학력 제한 아무것도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지금 중기업에 종사하면서 국회의원 만나가지고 이게 공유개사법 건의하겠다고 저한테 이런 거 부동산학과 졸업한 사람만 응시하게 해달라 이런 걸 말하겠다고 해서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모든 시험이 학력, 나이 제한 다 없습니다. 사법고시도. 시대에 역행하는 거죠. 부동산학과 졸업한 사람만 시험 보라고 하면 이거 몇 명이나 보겠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지금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 굳이 못 복귀하려면 그냥 상대평가를 하면 된다. 굳이 만약에 못 복귀하려면 2년에 한 번씩 시험 본다. 2년에 한 번씩 보는 것도 힘들어요. 옛날에 2회부터 9회까지 그렇게 했는데 10회까지 그렇게 했죠. 2회부터 10회까지.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은 많이 복귀를 바라지만 합격하셔서 현업에 나가시면 많이 안 복귀를 바랄 거예요. 사람은 그게 다 인지상정이죠. 지금 님비현상, 님비 반대말도 똑같은데 지역이기주의 지금 3기 신도시도 발표되고 나니까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은 좋아하고 지금 일산이나 파주, 은정지구나 이런 데서는 금단지구 이런 데서는 지금 데모하고 또 난리의 집값 들어진다고 2기 신도시에 있는 분들은 이 도안 신도시도 2기 신도시죠. 대전에 있는 도안 신도시도 2기 신도시예요. 천안, 아산, KTX 여권 재는 것도 2기 신도시고요. 우리나라 2기 신도시 중에서는 판교가 최고 판교하고 이런 데가 2기 신도시입니다. 위례 같은 데도 3기 신도시가 2기 신도시보다 더 서울에 가깝게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님비현상 안 좋은 것은 자기 근처에 안 오면 좋겠고 좋은 것은 왔으면 하는 바람이겠죠. 자 결론은 응시 자격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그라미 3번 시험 응시 못하는 것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정행위하면 무효처분을 하고 무효처분이 쓴 날부터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볼 수 없다. 그 빼고는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고요.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고 교도소 복역 중인자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3번 자격증 양도 대여 등의 금지입니다.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모두 다 양도 대여해서도 아니되고 양수 대여받아서도 아니됩니다. 즉 빌려줘도 안되고 빌려해서도 아니됩니다. 당연히 27회 때 동그라미 1번 뒤에 출제됐다고 적어놨습니다. 양도 대여한 자나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둘 다 동일한 행정형벌에 해당됩니다. 동일한 행정형벌에 해당된다. 동일한 행정형벌이 1년 이하의 진력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는 액스입니다. 즉 행정처분은 서로 다릅니다. 즉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 등록 취소되지만 빌린 사람은 취소될 자격증 등록증이 없죠.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도 양도 대여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명을 사용한다는 말이 있죠. 자기 성명 사용 밑줄 치세요. 3번에 동그라미 1번 8페이지 자기 성명 사용 밑줄 치세요.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것도 양도 대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면 자격증 양도 대여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했다면 등록증 양도 대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4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동그라미 2번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유스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 여기서 부동산 유스는 신문사 방송국 이름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간판 이름이죠. 그래서 어쨌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대표자라는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대표자를 가리키는 회장 사장 대표 오너 이런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됩니다.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도 똑같이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자입니다. 자 5번 시험 시행인데 시험 구분 실시입니다. 1번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구분해서 시행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 2차를 구분은 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지금 현재는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예외적인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빼고 모든 시험은 전부 다 1, 2차 분리해서 시험을 같은 날 안 보고 있어요. 그 같은 날 안 보면 2차는 주관식으로 내야 됩니다. 그 공인중개사 시험만 1, 2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동시에 봅니다. 그 이유는 2차도 객관식으로 내려고 해요. 그 바로 밑에 동그라미 입은 시험 방법이 나와 있네요. 1차는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며 기입형을 감회할 수 있고 2차는 논문역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감회할 수 있다. 그런데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보는 경우에는 2차 시험도 1차 시험처럼 객관식으로 출제할 수 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출제하려고 같은 날 동시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2차는 분리해달라고 하면 2차는 주관식으로 봐야 됩니다. 절대 말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정부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만 이뻐서 주관식으로 안 내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 사람이 많아서 주관식으로 내면 채점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는 원서 접수를 최대 32만 명까지 합니다. 그럼 2차만 하더라도 2차 응시자가 8만 명이 넘습니다. 그 8만 명을 주관식으로 하려면 시간 엄청나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주관식을 저도 대학교 지금 제가 국제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 3년, 5년 이런 걸 시험에 내면 가로 안에 들어가고 보통 내는 거 이런 것밖에 낼 게 없어요. 주관식은 명확하게 답이 정해져 있는 거 길게 수술식을 내면 채점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그럼 3년이라고 내놓으면 답을 저는 이렇게 해놔요. 컴퓨터가 채점하거든요. 3도 답이고 3년이라고 해도 답이다 이렇게 해놔요. 안 그러면 인식을 못하더라고 기계가 3이라고 해놓으면 X번이 3년을 답으로 해놓으면 가로 안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가 뭔가 이렇게 했는데 보통 3이라고 안 적고 사람들이 3년 이렇게 많이 적더라고요. 그럼 3년이라고 적어도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1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객관식으로 출제하려고 2차 시험도 같은 날 동시에 보고 있다. 동그라미 3번 원래는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만 2차 시험을 보는 게 원칙이다. 다만 그런데 예외는 같은 날 동시에 볼 때는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불합격해도 볼 수 있죠. 1차 불합격해도 2차 볼 수 있지만 나중에 만약에 1차 불합격했다면 2차는 채점을 한다 한다? 채점은 합니다. 기계가 하니까 컴퓨터가. 하지만 효력이 없다. 무효다. 무효. 소용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 6월까지도 1차에 집중해야 됩니다. 1, 2차 같이 하는 분들은 5, 6월 이번 달 다음 달까지도 문제풀이하면서 2차는 계속 수업만 들어도 1차 공부하는 것보다 나중에 점수 더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시험 1부 면제입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음 회입니다. 회 다음 회 다음 회가 아니라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왜냐하면 그 3번에 보니까 시험 시기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회라고 해야 맞다고요. 다음 회라고 하면 틀린다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해마다 한 번 보잖아요. 그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시험에 출제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시험 수당 등의 직업입니다. 출제위원 및 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돈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현실적으로는 모든 자격증 중에서는 공인중개사가 가장 많이 주나 보더라고요. 감독관들도 하루에 10만 원 정도 주고 출제위원은 하루에 30만 원 정도 줍니다. 2주 정도 합숙하는데 지급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자, 10페이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오늘 프린트 받으셨죠? 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4개를 비교하는 거 오늘 프린트 내드렸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요. 여기 하나 더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빠졌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략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프린트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위원회 비교정리입니다. 맨 위에 보니까 임의규정이냐 강행규정이냐가 있는데 보니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임의규정입니다. 국토부에 둘 수 있다. 그런데 공제운영위원회와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둔다. 필수기관입니다.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둔다.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도에는 둘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여결사항이 네 가지가 있는데 1번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치득에 가는 사항 밑줄 치시고요. 이 1번은 심의여결한 경우 시의 도지사는 따라야 됩니다. 1번 내용에 1번 이거 하나만 시의 도지사가 따라야 됩니다. 다음주에 문제 내드리겠지만 중개보수 변경에 가는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 2에 따라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자격치득에 가는 사항만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격치득은 시도별로 난이도가 다르면 안 된다고요.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개보수는 시도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시도조례마다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심의여결해야 되는 게 자격치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전부 이거 돈하고 관련된 거예요. 돈하고 손해배상 책임 보장 그러면 공제료 올리는 거 이런 거 하려면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위원장 보겠습니다. 위원장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고요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입니다. 호선 상호간에 선출합니다. 호선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입니다. 호선이라는 말은 상호간에 선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위원입니다. 위원 위원 숫자를 보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홀수가 정상적이죠.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잖아요. 일반 어결정족수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홀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100% 찬성은 없죠.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어야 하기 때문에 짝수가 된다면 가부동수가 되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겠죠. 그래서 홀수입니다. 자 그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위원도 19명 이내고요. 그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도 9명 이상 15명 이내입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상가금을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제가 이게 좀 법무부에 항의를 했는데 이 30명이라는 숫자가 논리적으로 보면 불합리합니다. 제가 좀 전에 홀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0명 29명 이렇게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30명 이하니까 30명을 안 하면 되겠죠. 걱정하지 말라 29명 하겠다 이렇게는 하던데 어쨌든 30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험에 나오면 그대로 30명이라고 해야 되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30명인지 그냥 그대로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도 지금 300명이잖아요. 사실 299명이거나 301명이어야 되거든요. 원래대로 논리적으로 보면 짝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만 5명 이상 30명 이내로 짝수라는 숫자가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 임명을 하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위촉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임명위촉을 합니다. 공단이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말하죠. 시도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자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자 임기입니다. 임기 4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걸 자꾸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임기를 보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2년입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공무원은 임기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공무원은 해당 직에 발령나 있으면 계속 근무하는 거고 중간에 또 다른 데로 발령나면 가야 되겠죠. 그래서 공무원은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하면 X죠. 공무원은 제외합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무원과 협회의 회장은 제외한다. 협회 회장은 협회 회장하는 동안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연임 제한이 없는데 공제운영위원회는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 2년하고 한 번 더 2년 해서 총 4년밖에 못한다는 이야기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회를 보니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은 제외다. 한 차례 연임하는 것도 결국 1회에 하나여 연임한다. 같은 말이죠. 따라서 공제운영위원회와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연임 제한이 없고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임기는 3년이고요. 연임할 수 있습니다. 보궐위원회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통본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30일 범위원회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타사항입니다. 맨 마지막 첫 페이지 맨 마지막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위처겠죠. 간사가 뭐냐고요. 총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무. 일본의 간사장 이런 말이 있죠. 총무. 총무 간사 같은 말입니다. 요즘은 사무총장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 동창회 이런 데 가더라도 옛날에는 총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사무국장 또는 사무총장 이렇게 불러요. 또는 간사 간사 서기 총무 이런 비슷한 같은 의미예요. 그 서류 뭐 해의록 같은 거 작성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 국회의원들 해의하는 거 보면 그 뭐 야당 간사 뭐 그런 거 여당 간사들끼리 위원장 있고 그 밑에 간사 총무들끼리 합의해오라 뭐 간사들끼리 협의하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걸 간사라고 합니다. 다 일본식 표현인데 이게 간사도 사실 총무도 일본식 표현이고요. 따지고 보면 자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는 보니까 간사 및 서기는 공제물을 담당하는 협회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위원회에 간사 일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에 종사는 법무부 소속 고유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이에 상당한 특별직 결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간사를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보면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여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수락한 걸로 보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 절차가 60일 90일 이렇게 걸려서 조정을 했는데 그냥 거부해버리면 끝이에요. 사실상 그럼 다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죠. 현실은 자 뒤에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고 시험 보기 전까지 한번 자주 읽어보십시오. 프린터 자 그러면 공무원 재직 같은 의미에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주택임대차 위원회는 공무원 재직기간이고 재직기간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발령 나면 끝이고 2년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기 3년도 할 수 있는 거죠. 계속 발령이 안 나고 있으면 사실상 같은 의미인데 법마다 표현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은 두 번 세 번 연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발령 나 있으면 재직기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한 2년마다 다른 데 발령 나죠. 또 강문대 계속 두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일이 좀 익숙해지면 다른 데로 보내요. 이제 익숙해지면 뇌물 챙길 가능성이 많으니까 공무원들은 한 군데 오래 안 나눠요. 군대도 보면 장교들은 자꾸 옮기잖아요. 부사관들은 안 옮겨도 그러니까 오히려 부사관들이 더 좋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한 군데 가서 그냥 죽을 때까지 제대할 때까지 쓸 수 있으니까 장교들은 2년마다 옮기면 자녀들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검사들도 파워가 있기 때문에 검사도 한 군데 오래 안 나눠요. 자꾸 옮긴다고 이게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겠습니다. 11페이지 5번 위헌의 재척, 깊이, 회피 등입니다. 재척, 깊이, 회피 재척, 깊이, 회피인데 뉴스를 잘 보시다 보면 이거 재척 사유에 재척이라는 말은 배제되어야 된다 빠져야 되는 사유입니다. 뉴스에 저는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국회의인들이 법원 법원에 대해서 국정감사하는 것은 재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 자기들끼리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즉 아버지가 재판 판사인데 그 아들을 피고인으로 왔는데 아들을 재판하면 안 되겠죠. 그건 재척 사유에 해당됩니다. 즉 우리 안건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하고 이해관계에 있으면 그 심의위원회 의결에서는 재척돼야 됩니다. 안건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하게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재척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재척 사유에 해당되면 재척을 시켜야 되는데 일일이 그걸 다 모르고 재척을 안 시키면 스스로 위원의 위원자식 위원이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즉 만약에 판사 아버지하고 아들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나타날 수 있겠지만 사촌이거나 이러면 안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사촌 조카를 재판해도 안 되겠죠. 그러면 나 이거 조카라서 안면 받쳐가지고 못하겠다 회피하겠다 다른 사람으로 해달라 이렇게 바꿔달라 할 수 있어요. 그걸 회피라고 우리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재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재척을 안 시키면 즉 배제를 안 시키면 스스로 회의에서 빠지겠다고 말하는 게 회피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피는 뭐냐면 재판부 기피신청 이런 건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즉 안건 당사자가 정책시민회의원을 이 회의에서 빼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나한테 평소 악감증이 있으니까 나한테 불리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회의에서 빼주십시오 하는 게 기피신청입니다. 그 의미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 의결에서 재척된다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 27회 때 나왔네요. 이런 게 중요해요. 27회 나오고 28회 안 최근에 나왔는데 28, 29회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죠. 작년에 나왔던 거 올해 또 나올 확률보다는 이게 더 높아요. 이때까지 시험을 보면 바로 그 전 해에 나왔던 게 계속 나오는 것보다는 몇 년 전에 나왔던 게 이런 게 잘 나온다고요. 박스 안에 있는 거 뭐가 나왔냐면 디것이 27회에 나왔어. 디것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력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이런 거 용력 수수료 받았을 거고 감정 수수료 받았겠죠. 돈 받고 해줬기 때문에 유리하게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책된다. 빠져야 된다. 해의에서 6번 보겠습니다. 6번 동그라미 6번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않는다는 말은 정책심의위원회 예산에서는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시험의 출제 및 채점입니다. 1번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중개 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제의위원을 임명 위촉한다. 옛날에는 출제의위원 대학의 조교수 이상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의 흐름이 학력 제한이나 나이 제한이나 남녀 차별 이런 걸 안 하는 추세죠. 그래서 학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면 조교수 아니라도 주도 출제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못 갑니다. 왜냐하면 재척 사유에 해당돼요. 뭐냐면 지금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수업 듣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출제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재척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못 가요. 저는 사실. 그 다음에 2번 출제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검토 또는 채점상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서약서 적습니다. 문제 유출하지 않겠다. 그 서약서 준수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은 상을 당해서 그 안에서 출제하다가 부모님 상 당했다고요. 돌아가셨다고요. 그럼 경찰관 한 명 붙여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절만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외부 일체 접촉도 못하고 전화도 못하고 카카오톡 이메일 주고받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그걸 어떻게 차단할 수 있나 봐요. 그 안에서만은 가능하대다. 그런데 밖으로는 못한대요. 그럼 기술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출제인으로 들어가면 제가 시중에 있는 책 가져갑니까 제가 쓴 책 하나 드릴까요 하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간대요. 알몸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들어가면 거기 가서 인터넷 볼 수 있는 게 법제처 국가법령영무센터 법조문 볼 수 있고 이때까지 나와있는 기출문제 다 볼 수 있고요. 물론 대학 교수들이 쓴 창고문은 볼 수 있대요. 그런데 공인개사법은 대학 교수들이 쓴 책이 거의 없어요. 강원대학교 문영기 교수께서 쓴 책 중계론 이런 것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인여대 서진영 교수께서 쓴 책 뭐 정도밖에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법조문 위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의 장항은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인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 및 그 출제위인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왜 출제 못하게 하려고 부정행위한 사람은 5년간 출제 못하잖아요. 동그라미 4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5년입니다. 5년. 오늘 프린터 이거 새로 받으셨죠. 거의 옛날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한두 개 정도 옷 탈자 이런 거 수정된 것밖에 없어요. 옛날 거 좋으신 분들은 옛날 거 그대로 쓰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보고 참고로 하나만 가져다니세요. 옛날 거는 집에 나눠 던지 하고 새로 깨끗하니까 또 밑줄 좀 치보세요. 벌극해. 그러면 또 다음 7월 달 되면 또 새로 내들일 수도 있어요.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법이 지금 바뀔 게 많이 국회 계류 중에 그런데 국회를 안 열어가지고 통과가 못됐어요. 예를 들면 실거래 가격 신고도 지금 현재 60일이잖아요. 30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리 말하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바뀌면 또 내들인다. 41번에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1번에 지금 오른쪽 메뉴에 5월 9일 날짜 적어놨죠. 이 자료 배포한 날짜입니다. 옛날 프린트하고 헷갈리면 이게 언제 받은 건지 막 집 섞어놓으면 모르면 그 날짜 보시라고요. 오른쪽 메뉴에 날짜 적어놨습니다. 5월 9일 오늘의 날짜죠. 어제가 어버이날이었네요. 어버이날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도 못하신 분 오늘이라도 하세요. 저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셔가지고 자식들한테 오히려 했는데 아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차례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다 지금 나가 있어요. 애들이 전부 다 공부하고 한 명은 직장 다니고 이러니까 나가 있는데 카카오톡으로 선물 보내라고 해서 아나도 좋으니까 올 필요 없고 흥금을 보내든지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요즘은 상품권 다 사가지고 보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좌번호는 알아요. 알아도 어쨌든 돈을 보내든지 상품권이 최고 좋다고 해서 다른 거 이상한 거 사가지고 보내지 말고 요즘 애들한테는 달라고 해야 되더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영원히 이제 아버지는 필요 없다 해가지고 영원히 안 줘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은 안 먹는다 해도 계속 줘 다시. 그래서 그런데 요즘은 와이프한테도 안 먹는다 하면 다시는 안 줘요. 그래서 뭐 먹기 싫어도 무조건 먹는다 하고 버릴 때 버리더라도 안 먹는다 하면 다시는 안 주니까 무섭더라고 세상이. 그래서 애들한테도 필요하다 상품권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달라고 했어요. 지금 학생인데 알바하고 용돈 모은 거 가지고 보내라. 일단 다음에 내가 필요하면 용돈 더 줄 수도 있는데 오늘은 보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41번에 5년 1번 밑줄 1번 1번 2번 다 밑줄 친어야 되겠죠. 오늘 받잖아요. 1번 2번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 박탈됩니다. 5년간 시험 못 보고 5년간 출제위원 될 수 없습니다. 밑줄 친 오세요. 41번. 오늘 받았으니까. 시험에 이런 게 5년 3년 이렇게 말 바꿔서 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12페이지 요약집 요약집 서브노트 같은 말이죠. 어떤 분은 또 인터넷에 요약집은 뭐고 서브노트는 뭐고 책 두 권 다 사야 되냐 이렇게 묻던데 요약집이 영어로 하면 서브노트 서브노트 같은 말입니다. 서브라는 말이 부수적인 이런 뜻이죠. 우리 길을 웨이라고 하고 서브웨이 하면 지하철이잖아요. 이거 부수적인 길 뭐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서브노트 요약집 같은 뜻입니다. 5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요약집은 폐지수를 줄여놨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범위를 좁혀서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100점 받아야 되는 시험 아니거든요. 자 8번 시험 실시입니다. 시험 공고인데 시험은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심문에 밑입니다. 밑 또는 아니고 공고해야 되고요. 확정 공고는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심문에 공고해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90일이라는 숫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적법에서는 뭐 바다로 된 경우 말소 90일이내죠. 90일 숫자 2차 과목에서는 숫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90일 전까지고요. 그 다음에 응시수수료 반환인데 응시수수료 반환부터는 쉬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빨리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midnight 4차 과목에서는 그 중1을 바다로 된 가운데 목소 ŚW7입니다. 자 10일 전까지는 바라 escaped. 넘어펴 구분 감사합니다.